안녕하세요 선크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벨라를 소개해드릴거에요 벨라를 저번에 소개해줬지만 다른걸 소개해드릴거에요 머리카락 좀 벨라 왜요 벨라 왜 왜 나 불렀어 어 헉 안녕 할수가 어디갔지 우측암절인형이 헉 헉 잠시만요 벨라야 손을 좀 어 헉 이건 어떻게 해야되지 안념을 하려면 헉 이렇게 하면 엉텨죠 헉 이건 어떻게 해야 헉 헉 헉 벨라야, 널 소개해 들어. 널 불렀어. 아, 그래? 넌 어떤 색깔이 좋아하니? 나는... 응, 파란색을 좋아해, 얘들아. 아, 그렇구나. 넌 파란색을 좋아해? 너는 건물 중에 뭐가 좋아? 어, 나는 강아지랑 토끼를 좋아해. 응, 넌 머리 파란한 게 좋아, 파란 안 한 게 좋아? 난 파란한 걸 좋아해. 네. 너는 뭐를 좋아해? 너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런 거 아무거나 말해봐. 너가 좋아하는 건 모두 다 말해줘대. 나는... 어, 사탕 같은 거 말고 시원한 걸 좋아해. 음, 나는 하고... 음, 휘샨 칩스라고 영국에 있는 맛있는 게 있어. 그걸 난 엄청 좋아해. 하고, 음... 나는... 좋아하는 인형은 가져갈게. 어, 그래. 빨리 가져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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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짝! 어, 이런 인형들이구나. 촉감도 좋네. 어, 내가 엄청 아끼는 인형이야. 어, 내가 엄청 아끼는 인형이야. 어, 내가... 잘 때 같이 자. 그렇구나. 어, 이 인형 하나가 떨어졌네. 어, 이 언니의 토끼야. 어헤, 얘 이름은 뭐야? 얘는 핑크. 얘는 파랑이. 어, 그렇구나. 핑크랑 파랑이구나. 그러면 너는... 아이고, 너는 장래의 희망이 뭐니? 어, 나는 디자이너야. 어, 그렇구나. 너가 제일 보고 싶은 동물은? 어, 내가 제일 보고 싶은 동물은... 치타! 헉, 치타를 보고 싶다고? 으으, 치타가 얼마나 무늬가 예쁘게 생겼는데. 딱이랑 핑크를 놓고 말할게. 치타는 무늬가 엄청 예뻐. 나는 그 치타 무늬를 보고 싶어. 어, 가죽에 있지 않을까? 가죽으로 보는 건 너무 징그랗단 말이야. 난 직접 보고 싶어. 그래? 치타가 어디서 나올까? 치타를 어디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음, 정글? 헉. 치타가 정글에 살까? 어, 아마도? 흐흥. 그래. 너는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을... 피쉬핑크라고, 피쉬한 칩스라고 했나? 어, 맞다. 하고 나는 초밥도 좋아해. 초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는 김치말이 좋아해? 바지를 좋아해? 나는 치마가 좋아. 그럼 너는 김치말이 좋아? 짧은 치마가 좋아? 나는 짧은 치마가 예쁜 것 같아. 너는 지금 김치말을 입고 있지 않니? 나는 무릎까지 오는 건 짧은 치마가 아닌가? 어, 그건 나 김치말 알고 있는데 나는. 아, 그래? 음, 짧은 치마인가, 김치말인가? 아주 헷갈리는 치마네. 어, 나는 무릎까지 오는 건 그래도 짧은 치말라고 생각해. 너처럼. 와, 그럼 내 말이 맞았다는 건가? 짜잔, 짜잔. 무릎, 여기. 니리. 근데 조금 길네? 뭐 어때, 조금 길면. 나는 너네들이랑 꼭 해왔고 싶어. 이제 그만해, 그만. 이제 너 더 좋아하는 거 있니? 어, 특별히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음, 끝내야 돼. 오늘 입은 예쁘다. 어, 이거 목걸이처럼 돼 있는데 뺄 수 없어. 목걸이처럼 돼 있는데 뺄 수 없는 걸 안다? 그러면... 짜잔, 빠이. remind superstar 우리 부산 where accordance 건강한 뺄수가 되고요. 무슨 extent? 근데 우리're 학생에 있어 보이고 이лен지의 opening을 먼저 들으면 해야 될 건 그러니까 다시